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원천징수를 통해서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가지고 2019년도에 대한 정확한 소득세를 내가 국가에 납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한 과정 중에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했던 원천징수세액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한 연말정산세액 이 양자의 차이를 비교해 가지고 내가 세금을 좀 더 납부하거나 아니면 13월에 보너스가 되느냐 라는 부분을 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는 2019년도 개정사항이 돼가지고 실제 우리가 이번 연말정산 때 반영돼야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혜택을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소득금액에서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소득공제에서 미치는 영향, 세액공제에서 미치는 영향, 세액감면에서 미치는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것은 나의 근로소득 총급액에서 그만큼을 직접적으로 차감해주는 쉽게 따지면 아예 그냥 비과세로 빼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항목들이 뭐가 있냐면 내가 해외 현장, 건설 현장에 나가서 근로를 했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해외 건설 현장의 노동자만 공제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설계 사업자들 있죠. 이분들도 설계 근로자들도 비과세 혜택을 확대시켰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나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과세 부분 중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 수당입니다. 내가 매월 월정액으로 급여를 받게 되면 과거에는 19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게 21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특별 상여 이런 거는 안타깝지만 적용 대상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빼주시고 대신에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돌봄 서비스라든가 미용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숙박시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그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가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실제 내가 아예 소득금액에서 비과세 되는 부분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꼭 염려해 두시고 여기 대상자분들은 실질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특허 출연을 해가지고 거기에 기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가지고 직무발명 보상금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이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도 아예 비과세로 차감을 해주게 됩니다. 내가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이 발생하겠죠. 그 금액에서 과거 300만 원까지 아예 비과세로 빼줬던 부분을 이제 500만 원까지로 비과세 혜택을 늘려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직장인이 아닌데요? 라고 했을 때 타회사에 기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서 그 회사로부터 받은 기업운에 대해서 소득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서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당장 우리가 2019년도에 적용할 수 있는 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말 그대로 절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생각해 두시고 여기 있는 부분을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액공제 중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그죠? 자녀들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의료비에 대한 혜택이 많이 적용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출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받는 건데 자, 이 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총급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 금액 기준으로 6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의료비 공제가 난임 시술비가 있게 되면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개정돼서 추가 들어왔던 내용이 뭐가 있냐면 출산이라는 부분입니다. 2019년도에 출산을 했다. 12월 30일까지 출산하시면 돼요, 그죠? 그 출산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 1회당입니다. 1인 기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쌍둥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쌍둥이 나오면 400만 원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0만 원만 해주기 때문에 1회 기준으로 출산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별도로 해주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약간 안 좋아진 부분도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의료비 이런 것들 향후, 그죠? 지출될 것을 고민해가지고 보험 이런 거 많이 드시죠? 자, 보험 드시게 되면 의료비 지출하고 보험사에 참고해가지고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럼 실손보험들 많이 들게 됩니다, 그죠? 그럼 실손보험에 대한 수령액만큼은 우리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을 해주게 됩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공돈 주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차감을 해준다는 개념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보시다시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데 있어서 실손의료보험금에 대해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 등이 실비를 지급했어라는 그 증거 자료를 갖다가 의무로 국가에 제출해야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비 세액공제 부분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그래도 약간 복지국가 이런 측면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기부금 많이 이렇게 지출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 기부금 지출에 대해서 과거에는 2천만 원을 초과해야만 세액공제 혜택 자체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를 낮췄어요. 그래서 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천만 원까지 기부금을 지출하게 되면 15% 세액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3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거의 두 배로, 그죠? 더블 혜택이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면 어떤 사인이 생기냐면 아무래도 월세를 가지고, 그죠? 생활을 할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내가 뭐 자가주택, 나중에 돈 벌어 사시면 되고요. 지금 초기에는 월세가 나가게 되는데 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주택의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으로 확대가 됐어요. 여기서 조심할게, 내가 산 가격이 아닙니다. 이거 기준시가예요. 여러분들이 한 6억짜리, 7억짜리 주택을 사면 실제 기준시가 한 3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5, 6억, 6, 7억짜리 주택을 샀다 하더라도 그거에 관련된 산 게 아니라 우리가 월세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있어요.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자녀 출산 등으로 인해가지고 그죠? 잠깐 스톱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이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육아휴직, 복기자에 대해서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내가 출산해가지고 자녀 키우고 다시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혜택을 여러분들이 꼭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 내가 분명히 회사에 기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세액감면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회사와 성과 공유에 대한 사전 약정을 하시고요. 그 약정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세액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해당하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추가로 체크하셔가지고 사전 약정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게 비과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액감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이었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인데요. 지난 시간에 얼마까지 된다고 그랬죠? 최대 300만 원까지. 그러면서 대중교통 씁니다. 그럼 얼마 늘어난다고 그랬죠? 100만 원 늘어난다고 그랬죠? 맞죠? 전통시장 사용했습니다. 얼마 추가된다고 그랬죠? 100만 원 추가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00만 원까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나의 총급여에 얼마를 초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19년도 개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서나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람하시게 되죠. 이거에 대한 비용도 우리가 소득공제 대상으로 늘어났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가거나 또는 미술관에 가거나 이런 데 그죠? 자주 다니신 분들 문화생활을 위해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도 30%까지 소득공제가 늘어났습니다. 다만 2019년분에 한해 가지고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간 것들 그죠? 거기 지출한 것 미술관에 가서 지출한 비용들 이 비용에 대해서 30%까지 소득공제 해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두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이 부분도 이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과거 모기지론의 개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상환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과거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좀 낮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3억에서 4억으로 늘었다가 이제 얼마까지 늘어났어요? 5억까지 늘어났죠. 그럼 실제 여러분들이 이 주택을 매매해서 주택에 대한 이자를 계속 상환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한 7, 8억짜리 주택까지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이 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내가 13월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여기 있는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 우대형 청약주택에 대해서 청년의 범위가 확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청년하면 몇 세까지로 생각하세요? 20대 청년 근데 요즘에 생존 수기가 늘어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30대도 청년이죠. 30대 청년입니다. 실제 그래서 34세까지 청년이 되어 있는데 남자분들은 또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34세에다가 여러분들이 군대 갔다 온 기간이 있죠. 이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36, 37까지도 청년이 돼요. 그리고 개념도 어떻게까지 되죠? 만입니다. 만 이거. 그죠? 한국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이기 때문에 만 나이 기준으로 34세 그 다음에 군대 병역기간이 있으면 그것까지 묶어가지고 청년의 범위를 판단하니까 이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 우리 소득세 감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약저축에 대해서 혜택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의 케이스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하시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절세를 통해가지고 13월에 보너스다라는 부분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이런 서류들을 어떻게 챙깁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그죠? 일단 서류를 챙겨서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고 국세청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국세청에서는 2019년 1월 15일 말 그대로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2020년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자료는 여기서 한꺼번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항목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빠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부분은 어떻게 챙겨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홈텍스 홈페이지 익숙하신 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는데 나 13월에 보너스 받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익숙해야 됩니다. 그렇죠? 익숙하지 않으면 절대 이거 여러분들 받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자, 국세청 홈텍스 이렇게 모양새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라는 클릭할 수 있는 체크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체크하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보시다시피 자, 내역조회라는 나온 이래입니다. 그리고 이 내역조회에서 자, 파란색 박스 쳤던 것처럼 뭐가 돼 있냐면 한꺼번에 조회내역 확인하기가 있어요. 그러면 기부금,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출력하신 다음에 어, 그대로나 연말정산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뭐냐면 거기서 빠진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있죠. 이건 아직 안타깝지만 국세청에서 데이터 집합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산후조리원에다가 내용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증명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일괄 내려받기를 통해가지고 실제 내려받게 되면 실제 여러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국세청의 데이터로 집합된 여러분들 공제 혜택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받던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내역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주민등록 등본 이 부분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주민등록 등본 제출할 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혜택 중에 첫 번째 혜택이 뭐라고 했냐면 말 그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잘 혜택을 받자였죠. 그러면 조부모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혜택 받고 싶죠. 부모님들이 혜택 받지 않고 소득이 많은 내가 혜택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주민등록 등본 한번 떼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은 어떻게 나와요? 조부모님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럼 혜택 못 받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을 떼시면 아버지 기준으로는 여러분도 나오고 직계존속인 조부모도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 서류를 첨부하시면 조부모님도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혜택을 받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못 받는 거 어떻게 됩니까? 챙기지 못한 거 어떻게 됩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안경 구입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안경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거 안경은 가가지고요. 아까 의료기기 가가지고요.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지출 증빙 비용을 받으시면 그거를 추가해가지고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동들 있죠. 그죠? 미치학아동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이런 데 또 체육시설 태권도 학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보내고 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교육비 등으로 공제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여전히 국세청에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거기 조금 귀찮긴 하지만 실제 내가 그저 혜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이라든가 유치원 학원에 대해서 받으시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두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 누락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확장신고 때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때 신고하셔서 공제를 받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3월의 보너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창 세무사와 함께 저희가 절세 팁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잘 참고하셔서 13월의 보너스 최대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연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